안녕하세요 유피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휴게소를 이용할 때 아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죠 주유소의 근처를 보시면 보통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셀프 서비스 코너가 있어요 아마 평소에 여기에 관심 안 가지신 분들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제가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서 이제 경고등이 떠가지고 동네 정비소에 가려다가 정비소 일하는데 바쁘고 괜히 미안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제가 그때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휴게소에도 이런 곳이 있다 그리고 물론 공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을 공짜로 아주 편하게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넣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셀프 서비스 코너입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공기압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먼지 이거 등산로 입구에 많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공기압 입력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좋은 게 자 발매트 매트 건조기 여기다가 넓게 펴가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약 한 2, 3분 정도면 이 뒤쪽으로 나옵니다 저도 처음 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이 뚜껑을 막 열고 난리 났었어요 여기도 되나 막 열어보고 그런데 제가 주유소 직원한테 물어보려다가 혹시나 하고 뒤를 봤더니 뒤에 짱 하고 뒤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따가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먼저 공기주입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대충 보여드리는 걸로만 공기주입하는 것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제 산타페 같은 경우에 35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35를 넣으면 한 34 정도밖에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36 정도로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있죠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36으로 맞춰놓고 노드를 풀고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돼요 이걸 누른 상태로 그냥 깊게 쭉 끼워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 상태에서 이제 가서 지금 33이에요 현재 36 소리가 났죠 그러면 빼주시면 됩니다 이걸 꺾어놓은 다음에 굳이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측정을 하면서 얘가 공기를 주입하게 돼요 겉으로는 주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얘는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지를 보시면은 숫자가 33 34 지금 보시면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5 36까지 가면은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볼까요 36까지 왔죠 좀 있으면 이제 소리가 날 겁니다 자 됐죠 끝 그러면은 풀려주시면 되고요 잠궈주시고 숫자 맞추고 노즐을 끼워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바람 넣어주고 끝나면은 삐 소리가 납니다 그때 빼시면 됩니다 스타트를 굳이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트를 굳이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바퀴에 바람이 아주 많이 빠진 경우 아니라면은 굳이 누르지 말고 그냥 연결만 하세요 자 숫자 맞추고 연결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은 삐삐삐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잘 해놔야겠죠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 예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다음 보여드릴 거는 뭐 청소거는 다 잘 아시니까 발 매트 세척기 건조도 하면서 세척까지 해주는 건데 제가 테스트로 이쪽은 깔끔하게 했어요 깨끗하죠 운전석 쪽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차 출고 이후에 한번도 세척을 안 했는데 여기서 세척은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세척이란 말은 물빨래를 한다는 건데 이건 지금 세척건조기 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테스트하니까 세척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방향을 이쪽이 뽀송뽀송이고 이쪽이 고무쪽이죠 바닥쪽이죠 처음에 할 때 뽀송뽀송한 이 패브릭 측면을 위로 했는데 먼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밑바닥쪽이 위로 올라오게 주댕이를 이렇게 앞에 끼워놓으시고요 이쪽에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천천히 들어갑니다 아까 뒤집어서 했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먼지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안에서 솔이 있거든요 솔이 돌면서 청소를 해주는 것 같죠 지금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끗해져서 굳이 또 한 번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은 안 재봤는데 대략 1분 왔다 갔다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건조가 끝나게 되면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벌써 나왔네 아까랑 비슷하네요 아주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삐삐삐 소리가 나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벌써 나왔는데 아직 삐삐삐 소리가 안 나 보통 두 개나 세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도 먼지는 많이 털어져서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세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척은 아니네요 세척은 안 하고 그냥 먼지 털어주고 그런 용도 그런데 왜 삐삐 소리가 안 나냐 드디어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해주시고 이쪽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은 어쩌면 저만 몰랐을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셨죠? 그래도 혹시나 잘 몰랐던 분들 또 공기압 넣는데 정비소 가는 게 좀 미안하거나 좀 귀찮게 한 것 같아서 좀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정비소 가지고 바람너러 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공기압 넣을 수 있는 곳 도로공사에서 주유소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거니까 무료 서비스하는 거는 많이 이용들 하세요 오늘은 생활의 팁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이피드였습니다